Q. 마감의 시황 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명박 콤비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모임 한 200분 가까이 계신 데를 다녀왔는데 왜요? 왜? 뭐 이렇게 모임이 있어 아니 아니요 그냥 사적인 모임 뭐 이렇게 200명 모임이 있어 근데 이제 클로징벨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힘드신가 보네 뭐 그런 것 같아 원래 그런 분들이 방송 잘 안 보는데 욕이라도 하려고 그분이 욕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고양이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재밌다고 굉장히 잘 보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어땠나요? 월요일이었는데 좋았습니다 괜찮았나요? 안 좋게 출발해서 마지막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미국 3% 하락했는데 우리는 플러스 0.3% 이럴 때가 기분이 좋은 거지 남들 다 죽어갈 때 나 혼자 딱 올라가는 그 쾌감 사실 이제 금요일날 좀 주말 동안에 걱정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들 왜냐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와장창 무너졌고 3% 갑자기 또 카톡이 안 되더라고 카톡이 카톡도 안 되고 네이버 쇼핑도 안 되고 주말에 쇼핑 보는 게 낙이거든요 네이버 쇼핑에서 안 보더라도 이렇게 아이고 뭐가 있나 저는 보기만 하니까 그렇죠 보기만 하는 거에 문제가 없었는데 네이버도 구매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주말에 만난 사람들 그 얘기 막 마지막에 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뭐 카카오 난리 났다며 개발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러면서 다음날 주식 박살나겠지 근데 뭐 사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급락을 하긴 했는데 카카오가 그래도 시총이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비 시총이 꽤 큰데 그 덩어리들이 막 8,9% 떨어진 그 상황에서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라는 게 오늘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요즘은 대형주들도 좋았고 중소형주들도 사실 조금 이제 엇갈리긴 했는데 몇몇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고 나온 뭐 컨텐츠 업종 막 급락하기도 했는데 반대로 또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었고 네 종목에 따라서 좀 시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업종별로 보면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좋았어요 2차전지 2차전지 쪽이 좀 좋았는데 약간 중국이 당대회가 끝났잖아요 네 당대회가 끝나서 이제 반도체 규제와 관련돼서 그들도 히토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막 그러면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예전에 이제 막 미중 무역전쟁 할 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종목들이 막 대거 급등하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쪽과 관련된 그쪽과 관련된 그쪽과 관련된 요새 막 그 2차전지 쪽도 계속 이게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음극재 소재 쪽 그 다음에 가니까 폐배터리 지금은 또 리튬 어쩌고저쩌고 하는 막 종목들이 생긴 그런 쪽이 막 움직였고 네옹시티 빈살만 그분이 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요 당한이 취소됐다 그래가지고 건설주들이 와장창 그 네옹시티 관련돼서 네 그쪽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쪽들이 오늘 막 와장창 무너졌고 운송 운소장비 쪽도 별로 자동차나 이런 쪽도 별로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실적이나 수요에 대한 걱정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실내 실내 지수? 어 그게 나왔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소비를 줄이겠다 뭐 이렇게 하면 네 뭐 저는 그 단어가 많이 좀 생각나는데 소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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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신라호텔 가서 30만원짜리 밥 먹고 응 왜 그렇겠어요 왜 뭐요? 집은 못 사니까 아 집은 못 사니까 집은 못 사니까 그거라도 내가 이런 거라도 한번 하자 뭐 명품 지갑 뭐 이런 거 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거기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집은 너무 비싸고 응 이제 막 위기가 오는데 네 집은 지금 못 살 거 아니에요 계속 집값 떨어진다고 내 주머니가 비는데 비싼 자동차를 살 수 있을 것이냐 못 사죠 약간 그런 논리로 지난 주말에 테슬라가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글로벌 아이비에서 야 경기침차 경기침차 수요도 나오면 얘라고 괜찮을 것 같아 6만 달러짜리 6만 달러 6만 달러 7만 달러 그 차가 팔리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주에 또 실적 나오니까 그게 이게 점점 이제 집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점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집 가전 스마트폰 사실 200만 원짜리 아이폰 쉽게 덜컥덜컥 살 수 있는 가정이 몇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해놓고 너무 비싸요 애들 것도 사줘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네 내 대면 천만 원이네 애기들은 좀 약간 그냥 그런 거 써도 되지 않아요? 어허 왕따 당한다니까 연화 햅틱 이런 거 연화 햅틱 볼도 이거 스타택 그런 거 안 되나 왕따 당한다니까 왕따 당해요 아우 그런 걸로 왕따 시키나 아 시간이죠 1시간이 한 4시간 1분 정도인데 어제 놀이터에서 엄청 쇼킹한 걸 봤어요 뭐예요? 애들이 스마트 아니 스마트폰을 내가 봤을 때 한 4, 5학년 정도 된 것 같아 놀이터에서 저 하늘 위로 이렇게 던지더라고 왜요? 그 놀이터 바닥은 약간 푹신푹신 푹신해서 소프트먼트 막 박살나진 않았는데 그렇게 던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좀 혼내주고 싶었는데 이유는 명확하죠 바꾸려고 바꾸려고 아이폰 14로 바꾸려고 3명 4명이 그렇게 하더라고 3명 4명이 모여서 제대로 혼내야 되나 근데 우리 애한테 해코지 할까봐 고학년이니까 우리 애는 제 학년이니까 그래서 뭔가 그냥 차담만 봤는데 아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일반적이지는 않겠죠 그죠? 아니면 뭐 빈 핸드폰일 수도 공기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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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그래서 막 야 여기 깨졌다 막 그러고 있더라 세상에 특이한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네 근데 한 명만 그러면 아 제가 이상한 거구나 그러는데 거기 모여있는 애들이 3,4명이 다 그러고 놀더라 바꿔달라고 뭐 하려고 그런가 봅니다 아 이번 주에 근데 저는 약간 오늘 장 보면서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항상 또 시간차 공격 그때도 뭐 CPI 나오고 나서 말아 올려가지고 아 뭐 아 이러면서 저희가 클로징맨 아 이러면서 마무리 했는데 근데 다음날 나스닥 3% 떨어지면서 아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 이번 주에도 연준위원들 10명 정도 또 얘기하는 거 있고 실적도 나오고 그게 CPI 보고 오른 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이제 프로그램 많이 빠졌으니까 5% 빠졌으니까 뭐 프로그램 매수 막 올리고 또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때리고 약간 이게 사람 생각 이 매크로나 이런 걸 보고 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기계가 움직이는 막 그런 그런 이야기 뭐 어떤 방송 보니까 요새 운용력들이나 이런 쪽은 코딩 못하면 안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오 프로그래밍으로 알고리즘을 입력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18년 전에 입사하기 잘했지 아무래도 못 들어왔게 타자도 제대로 독수리를 이렇게 치는데 아 그건가 보네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켜놓고 하늘샷 찍는다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왜 안 받고 안 받고 뚝 떨어뜨려 아 그런 걸 찍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해가지고 찍히는 걸로 우리 애가 그 얘기를 또 우리 애가 그랬으면 아주 등짝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의 아이디어 사실 아까 이 두 분이 좀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뭘 적어야 되는지 뭐 그걸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비즈전략부 김민진 차장님 인포스탁 데일리 클로징벨 거의 준 공무원 김종유 전문위원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종유 위원님은 저기도 나오시고 낮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모종의 계약이 뭐 협박당하고 계신 거 아니죠 3%한테 요즘 뭐 많이 출연자분들께서 좀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저는 뭐 제가 나와서 방송에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적은데 아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들어 누우셨죠 섭외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회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좋은데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아까 박정은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테슬라 하락한 거 보면서 그동안 좀 버텼었던 양극재 업체들 빠지는 거 아닐까 걱정도 했었고 아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엄청 많이 빠졌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버텼었던 반도체 지수가 또 빠지는 거 아닐까 뭐 당연히 이제 지난 토요일날 아침에 반영된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만 봤다라고 한다면 오늘 국내 시장의 하락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장중 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세가 동반적으로 좀 유입되면서 지수에 대한 납부가 줄였고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상당권역의 종목군들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상승 종목수로 따져봐도 오늘은 코스피아 코스닥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연중 최저치 수준의 거래대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결국 이제 시장의 매수세 매수여력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부 컴퓨터적인 부분으로서의 매수가 아닌 전반적인 의지를 가진 매수에 대한 여력 자체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아시다시피 대외적인 변수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의 하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이 있을까 를 생각해보면은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증안기금 증안기금이요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쏠 준비 지금 딱 다 되어있다 증안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과거에 한 세네 차례의 경험칙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시장이 정말 증안기금 때문에 올랐을까 라고 하면은 사실 증안기금을 쐈을 때 지수가 이제 올라온 적도 있지만은 잘 분석해보면은 그게 증시의 하락 요인이 해소돼서 올라온 거지 증안기금을 쏴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증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금 얘기해주셨던 이러한 요인들 자체가 모여서 시장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시장의 상승을 이끌만한 기존의 악재들이 해소됐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지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 속에서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다만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선반영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발목 잡지 마요 선반영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미증시의 여러분들 잘 보면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실한 시장의 전략들을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어닝 얘기는 워낙 많이 했겠지만 또 11월 달에 있을 이슈라고 한다면 또 MSCI 편입이라든지 이러한 하나하나의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중간선거 그렇죠 근데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영향을 줄지 영향을 줄지에 대한 내용은 먼저 떨어졌으니까 미국이랑 이제 좀 다르게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역시 시간차 공격으로 한 번에 페이크를 또 걸어가지고 또 한 번 속아주는 건지 이런 때가 할 얘기가 제일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빠졌으니까 우리도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 제일 쉽죠 혹은 아시아권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라와서 시장이 좋았어요 물론 이제 지금 중국 증시가 반대그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상관계수를 살펴보게 되면 홍콩 에이지지수 쪽하고 상관계수가 좀 높은 상황이고 IT 쪽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대만 쪽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미국 나스닥과 또 연동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오늘 대만 같은 경우도 사실 증시는 별로 좋지 않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오늘 별로 좋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지금 내용분들을 찾아봤을 때 뭐 당대회 끝났다 이렇게 하지만 기존의 전략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승 요인을 정말 명확하게 풀어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외국인이 사서 올랐어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이것을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더 빠질 자리가 없어서 올랐느냐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빠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서운데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에 대한 흐름보다는 종목적인 전략적인 측면으로서의 대형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은 오늘 시장 좀 특이하게 보신 거 뭐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별로 안 드리고 있지만 제가 뭐 한 달 전부터는 항상 전략의 기본은 반등식 비중 축소다 개인에 따라서 현금 비중도 다르고 종목 포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현금을 늘리는 게 전략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일단 TLT라고 하는 미국의 장기 20년 이상의 국채를 갖고 있는 장기 ETF가 가격은 급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전체적으로 ETF에 배분되는 자금 자체가 줄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덕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수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우리가 기본 명제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지수의 등락은 계속 있을 수 있죠 3%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변하지 않는 건 지지난주부터 딱 한 가지란 말이죠 소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외국인 매수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심을 잡고 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EU야 어찌됐든 대만이랑 달려가서 이상하다 여러 가지 의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 2주 한 반 정도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핵심으로 찝을 수 있는 건 외국인의 대형주 특히 반도체에 대한 매수가 변하지 않는 한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진짜 급락하면서 2000선을 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급등하면서 저 위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즉 외국인들이 일관되게 우리나라 대형주에 대한 매수 비중을 계속 확대하는 이 포지션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 정체된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단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목군들만 조금씩 바뀌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지는 않을까 어찌 보면 이게 향후 몇 년간 전개될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큰 박스권 대박스권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말씀을 하셔도 사실 실적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지 않아요? 그 종목 중에서도 또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 네 근데 다 빠졌기 때문에 다 빠졌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좀 버티는 종목군들은 탄력 있게 좀 올라올 수가 있겠죠 저는 2차전지의 반등이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다 빠졌는데 그래도 실적이 조금 탄력 있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 2차전지 쪽 수주 종목군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KRS 100 종목군들의 오늘 등락률인데 삼성전자도 버티는 모습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을 포함해서 오늘 2차전지 소재주 쪽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했고 카카오와 SK SK텔레콤 일부 종목의 약세를 제외한다면 오늘은 지수는 상승했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의 절반 정도 섞여있는 근데 그중에서 2차전지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또 하나는 외국인이 매스카 들어오고 있는 대형주들이 버티면서 지수의 약간의 변동폭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모멘텀이 깨지거나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실적이 조금 견주하게 버틴다라고 보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계속 작은 양상입니다 지수가 급하게 빠져도 버티고 지수가 급하게 올라도 많이 안 오르고 조금씩 버티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가격에 팔기 싫다라고 한 발 뒤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크게 오르고 외도가 나오면 또 크게 빠지는 그런 장세가 연결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로 최대한 압축할 필요가 있겠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는 한 지수의 전체적인 변동성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에코프로 비엠 실적이 나오거든요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뭐 이런 쪽들 만약에 내일 서프라이즈 나온다? 그러면 막 삼성 왜 웃어? 얘기하는데 왜 비웃어? 아니 이따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 아니 아니 서프라이즈 나온다? 하면은 그러면 약간 돋보일 수 있잖아 삼성전자 LG전자 어닝스 좋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중요한 실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포스코, 하나금융, 네이버 이 정도인데 네이버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서프라이즈나 이런 걸 하나금융은 실적 잘 나오고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 실적이야 잘 나올 테지만 충당금이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2차전지 정도뿐이 없는데 그런 걸 지금 반영하면서 에코프로 비엠이 시총 코스닥 다시 1위를 되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사실은 실적이 성장한다는 거는 이미 벌써 알려진 사실이고 그거를 다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한 거잖아요 아 선반영?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성장세가 둔화되면 얼마나 둔화됐는지를 보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텐데 과연 이게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래서 정말 서프라이즈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에코프로 비엠과 LNF는 지난 8월 달부터 지수의 등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2만 원 제 기억에 12만 원, 13만 원 그때 뭐 한 번 이슈나 하고 한 번 주가 15만 원 잠깐 때렸다가 윗골이 길게 달면서 내려오는 그날부터 시작으로 계속 주가가 줄줄이 내려요 지수가 오른 때도 내리고 지수가 내리면 더 내리고 그런 식으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오히려 9월 말 이후부터는 지금 터닝을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물론 내일 실적 보고 다시 팔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어차피 똑같이 빠진 상황이라면 어차피 이게 계속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그런 순환매 장세라면 지금 전체 실적에 대해서 성장성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라기보다는 단기 차원에서 이 종목이 좀 더 튀어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로 약간의 쏠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우리 키워드 한번 들어보면서 하도록 하죠 두 분이 고심해서 아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들어주시죠 자 두 분의 클로징 키워드 김민진 차장님은 현금이 필요해 뭔가 대화가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현금이 필요해 그리고 김종일 위원님은 지수보다는 종목대응 지난주에는 김종일 위원님이 현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쵸 계속 말씀을 하셨었죠 이게 뭐 어디서 데자뷰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현금이 필요해 그리고 종목대응 김민진 차장님 현금이 필요하죠 없어서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금이 필요해는 개인의 포지션을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글로벌 투자처, 국가들 이런 쪽에 대한 현금이 좀 마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유한 사람들 특히 그 자산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흔해져 있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산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담보비율이라는 것을 맞춰야 되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문제가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전이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느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이제 정말 신용위기로 전이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유동성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위험까지 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용위험 아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영국 사태뿐만이 아니라 지금 홍콩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살펴봤을 때 신용 공유적인 측면이라서의 대출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아직까지는 유동성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그냥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죠 아니아니요 찍어낼 수는 없죠 지금 왜냐하면은 글로벌 상황이 돈을 찍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면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채권이든 아니면은 주식이든 이런 것들을 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왜 우리나라가 홍콩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졌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요소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혹은 홍콩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겠죠 하지만은 유동성적인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현금을 메꾸기 위한 매도라고 한다면은 현금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비중을 좀 채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영국이었으니 다음은 어딜까 중국 아니야 홍콩 아니야 아니면 또 어떤 국가에서 터질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신용적인 측면으로서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동성적인 측면으로서의 유입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자산가격의 하락이 멈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하락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일 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것 자체는 김종인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3분기 호실적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유입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어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사실 반도체 쪽 그리고 IT 가전 쪽에서 빠졌거든요 반대로 올라왔던 쪽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조선 2차 현지 쪽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아까 에코프로비엠 얘기하시면서 저도 확인을 했지만은 사실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증권사들의 현재 실적과 그리고 컨센서스 수준이 거의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LG&O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25% 정도 상위한 실적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괜찮을 것 같냐라고 추정을 하냐면 셀업체들과 양극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조금 비슷합니다 결국 판가와 연동된 계약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 실제적으로 LG&O의 솔루션이 그랬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언잉의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새로 가동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2차 현지들이 세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SCI 편입 종목 쪽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2월 초중순경에 MSCI에서 발표합니다 편입 종목을 편출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빠질 만한 종목군들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편입될 만한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유한타 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포조선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가능성은 중간 정도 그리고 비율 상승에 따라 패시브로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될 종목을 LG N.O.I 솔루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지주 같은 경우 수급으로 보시면 외국인의 매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매 쪽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이슈라든지 어느 정도의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신규로 편입되는 이 종목군들을 한번 보는 것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아웃퍼포먼스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이 필요해 이거는 이제 나라 입장에서 외국인의 큰 손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랑 홍콩이 황금성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황금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들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더 빠질 것 같은 국가들이라고 표현을 해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들고 있을 때 여기서 시장 상황이 취약해지면 왜냐하면 원화에 대한 약세는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는 누구보다도 시가총액이 크지만 현금화시키기에는 굉장히 거래대금도 많고 물론 지금 매도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매소가 들어오고 있지만 섹터별로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화도 잘 돼 있고 다른 작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황금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또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각국의 비중들이 많겠지만 그러한 부분 쪽에서 홍콩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러한 대형주들이 많이 있고 지수와 연동된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매도하기에 좀 편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주말 동안에 옐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또 옐런 재무장관도 지적을 할 정도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를 먼저 파냐고 그 뜻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지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딴 데서 팔지 왜 우리나라도 파냐고 우리나라 좋은데 딴 데도 많이 팔던데 중국도 홍콩 엄청 많이 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효 의원님은 아까 종목에 좀 집중하자 지수보다는 말씀하신 내용이랑 어쨌든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는 당분간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낙폭이 워낙 컸으니까 오늘처럼 또 긍정적인 흐름 반영되면서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게 지금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와 카카오 주가를 나타낸 것인데 일단 목표 주가가 삼성증권이 최근에 꽤 높은 편이에요 제일 낮은 데가 7만 원대도 있고 근데 지금 삼성증권 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꽤 높은 편인데 평균에 보니까 제가 7만 원 후반대 7만 7천 원 8천 원 이 정도가 증권사 10월 달 이후에 나온 전체 평균을 해보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문제는 카카오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더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은 이번에 그 계약 문제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손실을 카카오가 보상해줘야 될 것인가가 앞으로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익이 지금 빠르게 올라올 수 없는데 그 손실을 만약에 물어줘야 된다면 그와 관련된 변동성이 좀 열려있다라는 측면에서 카카오는 단기적인 동락은 있겠지만 어쨌든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의 산을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게 카카오가 사고가 터지면서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지만 IDC와 관련된 전반적인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IDC 가지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통신 3사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SK텔레콤 얘기했는데요 저는 KT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KT가 최근에 컨텐츠와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네이버랑 합작해서 하는 로컬 5G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와 함께 가고 있는 여러 가지 통신사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의 확장성과 더불어서 살펴봤을 때 또 IDC의 확장성을 살펴봤을 때 저는 SK텔레콤보다는 오히려 KT가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신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클라우드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부터 이거 있던 이슈였는데 이번에 카카오 사태 보고 여러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려면 더 여러 군데에 분할해야 되고 더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종목군들 과거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KINX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움직였는데요 저는 그 솔루션보다 IDC 자체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올해 연말에 나올 이거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예요? 네이버의 각 세종입니다 각 세종이 뭐예요? 네이버의 각 춘천이라고 춘천에 이미 IDC가 큰 게 있고요 그거보다 6배 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IDC가 올해 말에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내년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과연 국내 업체들만 들어올 거냐? 저는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 업체들도 일부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포인트가 네이버 웍스 그리고 네이버 랩스와 연결해서 다른 컨텐츠를 앞으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제2사업에서 하고 있는 게 1784 서비스라고 해서 로컬 5G 안에서 여러 로봇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웍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공장에서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실내 패션 몰에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네이버가 팔 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리포트에서 지적한 것은 지금 IDC를 갖고 있는 통신사들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거의 탑티어급의 하이퍼스케일 IDC를 여는 네이버의 각 세종에 대해서도 내년 내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나올지 또 얼마나 유효성 있는 서비스들을 끌고 올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존이 AWS에서 이익 나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확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네이버는 앞으로 이런 대형 하이퍼스케일 IDC를 더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통신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건물 안에서는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 잔뜩 밀어놓고 거기서 컴퓨터 막 돌리는 거예요? 서버 10만 개 그럼 저기 막 컴퓨터 꽈득 차 있는 거네요? 서버죠 서버 컴퓨터가 아니라 대형 서버 서버 이렇게 전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잖아요 네 엄청 큰 저기서 저거 막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서버가 있는 게 예전처럼 저장만 해주는 게 아니라 AWS라고 하는 건 통합설루션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를 제공하는 게 서비스인데 네이버 웍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이밍도 저게 이름이 각 세종인 거예요? 네 각 우리가 각도 잰다 할 때 그 각 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각처럼 생겼잖아요 딱 각져서 네모난 아 그래요 춘천에 있는 곳은 다각형으로 이렇게 그건 갑이잖아요? 갑 성냥갑 갑이요 갑 각 쪄서 그런 건가? 네 뭘 또 클로즈 땡기고 그래 뭐 그런 풍전각 이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서버의 생김새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각 쪄서 이렇게 딱 네모진 그런 약간 스퀘어 모양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글로 각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뭐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종에 있나 보죠? 세종? 네네 세종시에 세종시 아마 2020년도에 수주해서 짓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왜 세종이 지었지? 그때 용인에 지으려고 했다가 용인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 짓고 세종으로 가게 된 거죠 혜택을 줬나 보죠 그래서 그때 용인에다가 뭐 회관 져주고 수영장 져주고 뭐 여러가지 조건들을 내세웠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관련 기자들과 좀 같이 취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인 지역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 때문에 네이버에서 용인을 포기하고 세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각 철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뭐 한 달 전부터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분기 실적은 좋은 건 분명하죠 4분기까지도 실적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데 환율 효과 빼면 일단 물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메리치증권 자료를 보면 11개월 연속으로 생산이 판매를 상의하고 있다 즉 이제 재고가 쌓일 준비가 되었다 그동안은 재고가 없어서 재고를 쌓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이슈를 잘 이겨낸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가 잘 이겨냈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현대차, 기아차도 서서히 재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서 판매가 만약에 둔화되고 나면 바로 재고가 쌓일 수 있는 시점으로 왔다 그러면 내년도 실적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확장해보면 내년도에 자동차 안 팔리는데 전기차는 과연 잘 팔릴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글로벌 자동차들이 다 같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9월 중순을 정점으로 해서 UBS 리포트와 함께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 르노 정도 빼고는 전 세계 탑티어 자동차들이 테슬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도 물론 좋은 기업들 많이 있고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자동차들의 판매량이 둔화됐을 때 과연 전기차만 계속 잘 팔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예상했던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출발할 때 보니까 진에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진에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죠 일단 환율이 조금 돌지 않을까라는 개념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일본이 열리면서 LCC들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었는데 제가 너무 조금 빨리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일본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본 노선이라든지 대만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LCC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여전히 국적사 정도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LCC가 이런데 항공허가를 빨리 득하고 빠르게 노선들을 막 늘려나가게 되면 지금의 여러 가지 우려들 3분기 적자에 대한 우려는 이미 어느 정도 흡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너무 섣부르게 종목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 또 거기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들으실 거예요 말씀하신 종목에 대해서도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듣는 거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두 분 다 실적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몰라서 지금 장세가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가는 장세예요? 어때요? 그래도 조금 덜 빠지는 장세 아닌가?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럼 놀고 있지 뭐하러 주전해요 덜 빠지면 그래도 뭔가를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꽤 오른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업종들이 보면 그나마 버텨요 그거 실적이 안 좋다 실적 이야기도 없는 종목들은 지금 다 신저가에 가 있습니다 차트 막 이렇게 업종별로 막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신저가예요 근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쪽이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버티고 있는데 시장이 안정되면 바닥에 있는 게 잠깐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갈 때는 실적 좋은 애들이 버티고 있었던 애들이 사실 더 잘 가거든요 많이 떨어진 게 많이 올라올 것 같지만 그건 정말 일시적이고 추세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었던 것들이 더 잘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25% 상회했다 이러면 좀 납득이 돼요 왜냐면 다른 이슈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뭐 네이버 아까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금 뭐 그런 뭐 인수하고 뭐 여러가지 공매들 이런 얘기들 들리면 아 이거 주가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고 현대차도 지금 뭐 IRA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물음표가 좀 찍히는 것 같고 에코 프로 비엠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배터리 소재 자체를 중국에서 갖다 쓰는 걸 팔지 말아라 이 이슈가 지금 해결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캠이 갔었던 거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실적이 좋다 그래서 또 분노 버튼 누르는 거 같아가지고 아 죄송하네 아니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극명하게 봤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흠슬라 아 HMM HMM이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6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주가는 막 맞습니다 실적은 사실 올해 초까지도 실적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안 좋았느냐 물론 이제 눈높이 대비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임지수가 하락하거나 급격하게 빠진 것은 2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군들이 그럼 주가가 언제부터 빠졌느냐 작년부터 고점을 찍고 빠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지금 3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을까? 다 걱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피크아웃 논란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지금 2차 현지 관련주들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차 현지 관련주들은 물량이 늘어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가에 대한 효과로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좋아서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휴가 늘어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2차 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신규 공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물론 판가 인하에 따른 압박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판가 인하에 대한 압력은 있겠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판가와 연동된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은 그래도 버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픽아웃의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 보니까 2차 현지 관련 주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다른 기업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 오늘 실적 발표한 해성DS라든지 아니면 IS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ISC는 물론 눈높이를 좀 미스했지만 YOY로 100% 이상의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결국 앞으로의 전방산업에 따른 물량에 대한 축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기저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투자에 관련돼서도 한번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미국 투자? 네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도 미국 투자 그다음에 자동차도 미국 투자 다 얘기하잖아요 리셔링해서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당연히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중간 선거도 문제도 있지만 우리 원래 생각했던 투자금보다 지금 무조건 30% 이상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환율 때문에도 올라갔고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레벨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그 정도의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우리한테 계속 하라고 압박만 하면 과연 우리 기업들이 가서 하는 게 좋은 일일까 그래서 미국에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원래 처음에 그 지역정부에서 주고자 했던 그런 양호한 조건들을 다 허용을 해줄 것이냐 근데 그런 게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가서 공장 지으면 원가는 원가대로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공장 지어주고 미국 사람 고용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회사의 이익은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회사의 이익은 일정 부분 발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체 GDP가 빠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항상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들의 이익만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와 관련된 것도 지금 너무 기대를 품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금 얘기를 하면 2100선 2200선에서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냐라는 그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현금을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시장이 정말로 종목장세로 가거나 아니면 박스권으로 갔을 때 내가 가진 종목이 그 박스권에서 올라가는 나름의 주도주면 혹은 박스와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는 주도주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그 판단이 지금 힘들잖아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오늘도 하나중권 연간 전망 보니까 그런 박스권장에서는 중소형주가 강하다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 뭘 사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박스권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장일 수도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장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봤을 때 현금이 아예 없으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금도 한 가지 자산으로 마련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차가 다 있고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일적으로 답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미국한테 중국한테도 마찬가지고 좀 세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연파가 좀 있지 않아요? 자동차 갖다 써, 배터리 갖다 써, 반도체 갖다 써 연예인 갖다 써, 가전 갖다 써 근데 미국이 많이 사주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미국이 많이 사주니까 우리도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거 딴 데다 팔면 돼 반도체는 중국에다 파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사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세게 얘기할 필요 있죠 기업의 의상결책이라는 것은 예전에 코리아가 아닙니다 저도 기업인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선점 효과를 꾀하겠다고 해서 빨리 발표를 한 게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2차 현지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2차 현지 세일 업체들은 중국 기업들도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도 있고 하지만 사실 OE 업체들의 사이즈를 맞출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한 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이 보조금 따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대외적인 변수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환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더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순간 다른 기업들이 들어온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좀 오버타임이어가지고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너무 그래도 장이 올라가지고 두 분이 좀 그래도 편안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비즈 전략부 김민진 차장님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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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올랐다고 오늘 좀 덜 들어오셨네 조금 올랐다고 이런 말인데 두 분 보내드리자마자 바로 거의 100명 나가버리시네 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올랐는데 이 만평을 살짝 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하고 갈게요 뭔데 이 만평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가져온 거니까 이제 기도하는 저 뭐야 황소 기도하고 있죠 폭탄 밑에는 뭐예요 저 이제 포춘텔러 전보로 간 거예요 원래 저기는 이제 수정구슬을 놓고 막 저 전보를 아주 막 막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전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수정구슬 대신에 이제 폭탄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 CPI 뭐 아무래도 높게 나왔고 코어도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아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지금 약간 내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하는 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려놓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난다 너무 이게 속도를 계속 높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기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결과를 봐야 된다 금리를 올렸으니까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막 옐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영국과 같은 그 문제가 유동성 문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금융기관의 유동성 이거 뭐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갑자기 이렇게 말을 인플레이션 소용없어 인플레이션 우리 안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그냥 뭐 저는 이제 원론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저는 뭐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회사에 충성을 다 할 거고 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뭐 그런 립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만평이 하나 더 있는데 차장님이랑 똑같은 근데 또 잠깐 보고 갈게요 차장님이랑 똑같은 뭐야 얘는 피보 탈 거야 얘는 피보 탈 거야 피보 탈 거야 따라진다 피보 안 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저렇게 진짜 저렇게 된다니까 피보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제형열차네요 제형열차 제형열차 네 이렇게까지 저거를 파월이 봐야 되는데 파월이 봐야 돼 파월이 봐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축제남 리포트 한번 가볼까요 뭐 이제 카카오 문제도 있었으니까 아까 김종일 의원이 이 보고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KB진권에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가 이끌 IDC 시장 제형 제편 네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 센터 IDC 데이터 센터가 사실 저도 이제 정확히 어떤 배분으로 있는지는 몰랐는데 통신 3사가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60-70% 정도 통신 3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I34 LG CNS 삼성 SDS 이번에 사고 난 SKCNC 이게 뭐 한 20% 정도 20-3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계 외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문제가 터진 게 네이버는 금방 복구됐는데 카카오는 왜 금방 복구 안 됐냐 이게 문제가 터진 게 16일 오전 9시였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16일 오전 9시였는데 네이버는 그냥 서비스 잘 됐는데 카카오는 지금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지 검색도 온전하게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100%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일하다가 저는 카톡 오면 바로 보거든요 바로 보고 바로 답장을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막 카톡이 막 20개씩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그 앱에 숫자 1이 있는 걸 못 봐요 못 보시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했는데 갑자기 막 20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직 복구가 안 된 것 같아 그 이유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이중화 데이터 센터 이중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해놨는데 뭐 카카오는 SKCNC에 몰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분산해야 되고 이제 백업도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IDC 좀 많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동률이 높아서 매출이 막 바로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해요 뭐 KT나 SK텔레콤이나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가 그런데 이게 가격 요소가 상승하는 요인은 될 수 있다 가격 요소가 상승하는 지금 가동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 갑자기 막 서버 훨씬 많이 늘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Q가 늘어날 수는 없는데 협상을 야 너희 필요하지 좀 더 줘 좀 더 줘 이럴 수 있다라는 마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다 SK텔레콤 자유사입니다 KT나 LG유플러스가 좋을 것이다 아까도 뭐 지금 KB에서는 SK텔레콤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SKCNC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슨 SK텔레콤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종용 의원도 KT가 KT가 지금 점유율 뭐 이쪽에 좀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도 좀 이제 IDC가 IDC가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찌 됐든 간에 망을 여러가지 분산을 해놓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복수의 IDC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터질 일이 없다라고 해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 뭐 아마존 웹서비스나 KT같은 데서 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중복으로 걸리는 게 IDC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복으로 걸리는 게 KT 라고 보면 이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톡의 문제가 뭐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도 사실 아마존처럼 아마존이 물건 팔아서 아마존 프라임으로 해서 물건 팔아서 그렇게 성장한 건 성장한 게 영향이 있는데 초기 발판이 된 거죠 그런데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막 굉장히 크게 뜨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도 크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업체들의 방향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그쪽이 불 붙으면서 확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카카오 카카오의 이 다운 카카오톡 사용 못한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IDC 서비스가 정말 주목을 받는 약간 총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난 충격 하나도 안 받았는데 저는 카카오 같은 이 대기업에 이렇게 막 성장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 요거 하나밖에 없다 백업이 없다? 딱 하나다? 여기 화재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랬었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카톡이 안 와 난 문제가 생겼는지 몰랐어 원래 카톡이 안 오니까 누가 알려줘서 옆에 집사람이 와서 알려줘서 알았어 애들분도 안 쓰시는데 놀이터 가서 던지세요 어차피 어차피 안 쓰시는데 내 핸드폰은 항상 충전기 위에만 있거든 충전기 위에만 울리지도 않고 일도 안 해 슬프네요 제가 한두 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몰랐어 몰랐어 알겠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거 한번 하나 더 가볼까요? 미국도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이게 물가 불안의 3분기 실적 호주에 선방한 업종들 이라는 이제 해외 주식 보고서인데 왜 해외 주식을 우리나라 마감 시황 때 이야기하냐 해외 주식에서 뭔가 좀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우리도 이제 어닝 시즌 시작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실적이 정말 대거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닝 시즌에 그래서 어닝 시즌에 약간 이제 참고를 해볼 만한 미국의 실적들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S&P500 기준으로 7점 그러니까 이거는 시총 기준입니다 7.2%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7%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온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냐 보면 이제 음식료 담배 같은 필수 소비 필수 소비제 그 다음에 금융은행주 이런 쪽들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런 걸 보면 사실 금리도 비슷하게 올라갔고 음식료 음식 가격도 우리도 비슷하게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음식료와 필수 소비제 같은 음식료와 금융업종의 실적이 우리나라도 좀 좋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보고서를 보고 좀 들더라고요 뭐 내용은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음식료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네 제품 가격 올렸으니까 그렇죠 제품 가격 올렸으니까 실적이 좋았고 가이던스도 올렸어요 음 수급요? 아 들으면 이게 천인공로할 왜요? 아니 실적이 지금도 좋은데 더 올리겠다라는 거지 앞으로 앞으로도 더 올리겠다 가이던스를 올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적은 좋은데 아 우리 경기 침체 때문에 다음 분기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박살나는데 얘들은 실적도 좋은데 가이던스까지 사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요 인건비 물류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인건비 물류비 생각보다 이제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는데 인건비나 물류비가 생각보다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다음에도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어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사실 픽아웃이잖아요 픽아웃 그렇죠 가격 올렸으니까 여기서 더 못 올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원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근데 다음에도 또 올릴 수 있다 라고 음식 피수소비재 이 업종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글로벌 매크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냐 아니 임금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임금이 올라가지 이런 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서비스업 이쪽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을 또 올리고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좀 올라가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았다 여기 또 하나는 이제 은행 업종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어요 뭐 당연히 고금리 예제 순이자 이익이 예상치보다 3% 더 나왔고요 반면에 비이자 이익은 전년비 10%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대 마진이 있고 자회사인 증권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돈이 있고 펀드 팔아서 버는 돈 이런 것들 이게 비자 마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장 빠졌으니까 조금 줄어들었겠지 줄어들고 근데 금리 올라가지고 수익 난 게 훨씬 더 많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송충당금이 컨센서스를 상해했지만 주가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유가 왜냐면 대송충당금을 이렇게 주가를 부러뜨릴 만큼 많이 잡지 않았다 잡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융권의 위기라고 시장에서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충당금 규모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은행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당금을 정말 많이 쌌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된다 앞으로 손실이 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쟁여놓는 게 있는데 그거 설정이 좀 적은 거 보니까 지금 위기가 그렇게 미국 은행 한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충당금을 얼마나 쌌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세 분기 전에는 제가 골드만삭스 거랑 이런 거 분기보고서를 봤을 때는 그때는 충당금을 좀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리 잡아서 지금 좀 덜 잡는 건지 그거는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퉁당금 관련 이슈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넷플릭스 테슬라 BOA 실적 다 나오니까 일단 스타트로서는 좀 봐야 되겠네요 덜 빠졌으면 좋겠어요 실적은 생각보다 좀 잘 나와서 그래야 우리도 올라가지 미국 죽는데 우리만은 올라가자 이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미국도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우리도 이번 주에 실적이 이번 주 다음 주 좀 잘 나와서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이익추정치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PER이나 이런 게 낮아서 저는 실적 시즌에 실적이 하단을 좀 방어해줄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삼성전자는 언익쇼크 그냥 발표를 해버렸고 크게 나빠질 더 나빠질 건 없어서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조금 견주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미 눈높이가 또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10% 성장 예상했는데 지금 3% 정도 성장했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 그것보단 좀 높게 나오면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네 이런 기도를 또 해봅니다 제발 자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어쨌든 뭐 스타트가 좋지는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마감은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좀 플러스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 3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시 보기는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그럼요 다시 또 보실 수 있고요 엠집 엠집 상품 여러분 아이폰 갤럭시 워치 오 갤럭시 워치도 줘요? 갤럭시 워치 그 다음에 금융상품권 스태벅스 커피 지금 이게 주식으로 돈 잃고 이런 데 가서 선물 받아가셔야죠 이거라도 해야지 주식으로 돈 잃었으니까 한투 앱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눌러보시면 엠집 해서 보물상자 찾으시면 요렇게 선물까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 화질이 요렇게 PD님이 바뀌었어 지난주랑 PD님이 바뀌었어 실제로 들어가면 주시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눌러보시고 그리고 클로징벨 저희는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라가니까 그것도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명박홈비 클로징벨은 내일 3시 반에 웃는 얼굴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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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